나왔더라 와 스쳐 이건 사... 사거리 뭐예요 속임수랑 깨물어 부수기가 다 있어요 호경조가 더 좋은데 호경조가 더 좋은데 그냥 깨물어가 있어도 그냥 치는거지 딜은 더 센거 같네 딜은 호경조가 더 높다 그래서 마귀가 쿠쿠딜한테 밀리는거야 스킬 때문에 공은 마귀가 홀픈 것 같은데 스패드 스탈 좋네 스패드스탄 좋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봄이 지나갈 때까지 다른 사람 다 사라져라 언제 봄이 왔는지 내 맘도 모르고 봄바람이 자꾸만 불어요 내 곁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싶어 내 맘을 이제 말라고 싶어 밥도 또 먹고 나 필요 없어 내 맘을 내 곁에 있고 싶어 딱 붙어져서 봄이 지나갈 때까지 한 사람 다 사라져라 딱 붙어져서 아니 계단 하다가 이증이 들어갔어 처음에 아 지금 밀진 들어갔어 아이 뭐 이 정도면 빡치다 그러냐 이만큼 예상하잖아 안 들어가네 이 폰 스킬이 바로 안 써져요 한참 아까 전에 파기가 좀 써지네 아까 전에 파기가 좀 써지네 손님이 끄삼수는 처음으로 더 낫겠다 좀 끄삼수는 처음 생각 나겠다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, 랩총각 양념장 이제 목소리에 모든 건 내게 돌아가기 위해 이젠 너라는 시도와 격려지게 말 위해 나봐 왜 못 알아보아 남들의 하우스 따위나 죽고 싶지 않아 자 많이 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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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ll make you bett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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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ll make you better